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 김수영 시인의 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72쪽 그리고 프린트 준비해 주세요. 자 제목부터 봅시다.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고궁, 창경궁이라든가 창덕궁 등등의 옛 궁궐이죠. 이 고궁은 사라진 옛 왕조가 남긴 것이죠. 그래서 그 고궁에서 현실 상황과 관련해서 부정한 권력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부정한 권력, 정의롭지 못한 권력 그래서 그 부정한 권력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권력에 붕괴하는 그런 내용의 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은이 김수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여러분 교과서 왼쪽 하단 자 초기에는 모던이즘 시를 주로 썼고 중기 이후 이때의 시가 중요하죠. 현실비판의식, 저항정신을 바탕으로 한 작품을 많이 남깁니다. 눈이라든가 사령, 풀, 폭포 등 굉장히 주요한 작품이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연부터 가봅시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붕괴하는가 그 작은 조그마한 일이란 비본질적인 것,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런 의미입니다. 왜 붕괴하는가 하고 자조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조적이라는 말은 스스로를 비웃다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를 비웃습니다.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음탕이란 건 음란하고 방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음탕 대신에 했을 때 왕궁의 음탕이란 권력자들이 저지르는 그런 부정, 부도덕성으로 인해서 부패한 권력, 부패한 권력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왜 살은 안나오고 기름덩어리만 나왔는가 하고 붕괴합니다. 갈비에 기름덩어리만 나왔다는 건 굉장히 비본질적이고 주요하지 않은 그런 사소한 일입니다. 첫 번째, 자 여러분 프린트 같이 보면서 갑시다. 본질적 대상, 상단 오른쪽입니다. 부패한 권력, 왕궁의 음탕, 본질적이고 비본질적 대상은 50원짜리 갈비. 요즘과 화폐 단위가 좀 다르죠? 자, 옹졸하게 분개합니다. 옹졸하다는 것은 너그럽지 못하고 생각이 좁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자조적인 인식을 합니다. 너그럽지 못하게 생각이 좁게 그렇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굉장히 막 거친 언어가 막 나오고 있죠? 욕설, 비속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표현은 자신의 속된 모습, 아주 세속적인 모습 그런 것을 두드러지게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 장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옹졸하게, 너그럽지 못하게 욕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은 우리 프린트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조그마한 일에 분개하는 나의 모습 나의 모습, 이 조그마한 일이란 아주 사소한, 사소한, 비본질적인, 사소한, 비본질적인 그런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은 왜 나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에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하고 스스로를 비웃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연이었고 이제 두 번째 연으로 갑니다. 한 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또 월남, 바병에 반대하는 이런 일들은 여기 뜻이 아주 본질적인 중요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프린트 오른쪽 본질적 대상에 나와 있죠? 붙잡혀간 소설가, 언론 탄학, 언란 파병 하고 나와 있는데 붙잡혀간 소설가는 자유나 민주 이런 것을 외치다가 주장하다가 붙잡혀간 소설가겠지 자유라든가 민주주의, 민주 이러한 것을 주장하다가 아마도 그렇게 붙잡혀간 소설가일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합니다. 정당하게 요구해야 할 가치 있는 일 그런 가치 있는 일을 요구하는 그런 일은 하지 못해요. 또 월남, 바병에 반대한다 했는데 월남은 왼쪽 하단에 보면 베트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트남이 이때 호치민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프랑스의 식민지배에 저항해서 민족해방운동을 펼치고 있었어요. 우리의 독립운동과 좀 비슷한 그런 전쟁이었는데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에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을 합니다. 한 65년에서 73년 정도 8년간 무려 32만 명이라는 청룡부대, 맹호부대 그렇게 많은 군대를 파병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걸 막으려는 미국을 도와주는 거죠. 당시 우리나라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들어봤을 거야. 외화 획득이라는 명분 하에 그렇게 많은 병력을 파병을 합니다. 이 파병에 대해서 젊은이들의 목숨값으로 남의 나라, 미국 전쟁에 나가서 더러운 돈을 벌어야겠나 이러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때 쿠데타 정권이 미국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파병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미국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트남은 공산화되면서 통일을 했고 이 과정에서 라이 따이안이라고 많은 한국 아버지와 베트남 어머니 사이에서 많은 혼혈인이 양산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을 돌보지 않고 그냥 한국군은 돌아와 버리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한국에 대해서 베트남의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박항서 축구감독이 가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많이 높여 놓았죠. 아무튼 이러한 배경 지식 하에서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그런 지식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유를 이행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자유를 한 번 정정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한 번까지 같이 봐도 좋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자유를 이행하지 못했어. 반대하는 자유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그래서 이런 태도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대단히 소시민적인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작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 때는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합니다. 자 야경꾼 왼쪽 하단 밤사이에 화재 범죄가 없도록 살피고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전을 살펴주는 대신에 약간의 돈을 받아갔습니다. 여긴 지금 20원이라는 단위로 나와 있는데 그 돈을 받으러 여러 번 찾아오는 야경꾼 이것도 역시 대단히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일입니다. 그들만 증오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역시 여러분 프린트에 있는데 두 번째는 중요한 일, 본질적인 일은 실천하지 못해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일에만 그렇게 감정을 내세우는 그런 소시민적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2연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천천히 이제 이 내용을 한 번 더 봅시다. 여러분 프린트에도 있어요. 50원짜리 갈비, 야경꾼 이들에게 분개를 합니다. 이들에게 분개를 하고 본질적인 대상 부패한 권력, 왕궁의 음탕이라든가 자유를 외치다가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붙잡혀간 소설가 소설가 언론 단합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원란 파병 이런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에는 저항하지 못합니다. 비본질적 대상과 본질적 대상이 대비를 이루고 있는 아주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시죠. 이런 상황에서 본질적인 문제에는 저항하지 못하면서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는 자신의 소시민적인 모습 이런 자신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스스로를 비웃는 그렇게 자조적으로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는 그런 화자의 태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런 내용 여러분 프린트에 있죠? 그치? 그래서 본질적 비본질적 대상 아래쪽에 고런 내용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고런 내용으로 잘 살펴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연으로 갑니다. 자 옹조란 나의 전통은 유구합니다. 오래되었다는 얘기야. 오래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 놓여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랫동안 나는 옹졸하게 살았어. 그래서 소시민적인 태도가 그만 몸에 배워버렸다. 지금까지의 삶이 그러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내 앞에 정서로 어떤 하나의 감정으로 나의 어떤 내면적인 분위기로 가로 놓여 있다. 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내가 가치 있는 일을 외면하고 도피하려 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태도가 어느덧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면서 그러한 태도가 내 몸에 배워버렸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 놓여 있다.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자 이런 일 이제 구체적으로 예시를 듭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옹졸하게 살아왔는지 구체적 예시가 나옵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야전병원의 뜻 풀이 옆에 나와있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정보원이 간호사들과 스폰지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병원에서 필요한 물품 그런 거를 만들고 있는 나를 보고 아니 남자가 포로경찰이 되어야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놀린 일이 있었다. 간호사들 옆에서 자 지금 요 묶음은 이 묶음은 옹졸한 태도가 나의 옹졸한 태도가 과거로부터 지속된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구체적인 일화 구체적인 예시 화자의 체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원은 정보원이 생각할 때는 포로경찰 정도가 가치 있는 그런 일이고 간호사들을 도와서 의료 용품을 만드는 그런 일은 남자로서 별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놀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제대로 내 주장을 펼치지 못하고 한거하지 못하고 그 말을 그냥 듣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세 번째 연 프린트에 나오듯이 과거부터 계속되어온 그런 나의 옹졸한 삶 그래서 어느덧 그런 소시민적인 태도가 나의 몸에 베어버린 그런 부끄러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폰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그런 일을 뭐 남자가 이런 일을 해 라고 표현을 했던 거지요. 이런 일 스폰지 만들고 꺼지게 키고 있는 그런 의료 용품을 정리하고 있는 일은 남자가 아주 포부 있게 할 일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놀림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연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필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메모 하면서 들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연으로 갑니다. 지금도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폰지 만들기와 거주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아주 사소하고 보잘것 없는 그런 일에만 반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의 내 반항 반항은 자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집니다. 머리에 피도 한 말은 애놈의 투정에 집니다. 지고 진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무기력한 화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조차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하고 나와 있습니다. 사소한 일상 그러한 사소한 일상도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고통으로 느끼고 있다. 그런 얘기죠.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조차도 내가 밟고 가는 그런 가시밭길 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연은 아주 힘이 없고 무기력한 그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다 지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 마지막 마지막 행은 사소한 일상 조차도 견디기 어려운 그런 가시밭길로 느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연으로 갑니다. 자, 아무래도 나는 비켜 서 있다. 부르에 맞서지 못합니다. 부르에 맞서지 못하는 그런 소심인의 모습 한쪽으로 좀 비켜 서 있는 거야.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앞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 서 있다. 자, 절정 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판 저항의 한복판 꼭대기 위에는 서 있지 않아요. 서 있지 못해요. 즉, 불의에는 저항하지 못하고 불의에는 저항하지 못하고 아무래도 앞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 서 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절정의 삶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즉, 방관자적인 자세 온몸을 다 저항하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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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이렇게 몸을 비켜 서 있어. 소시민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시행 이죠. 앞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 서 있다. 절정의 삶에서 벗어나 있다.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며 살고 있다. 그리고 본인도 압니다.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자, 이렇게 행간걸림 행간걸림을 통해서 비겁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행간걸림 조금쯤을 아래로 내려서 하나의 시행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행간걸림 혹은 행간걸침 이라고 하죠. 이런 표현을 통해서 비겁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비겁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비겁한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죠. 불의에 맞서지 못해 저항하지 못하고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는 모습 해서 프린트에 나와 있죠. 자, 프린트 5연 정면에서 대결하지 못하고 비켜서 있는 나의 비겁함 하고 5연의 중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저항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는 자신의 소시민적인 모습을 얘기하면서 핵심으로 들어간 거죠. 나는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고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이렇게 방관자적인 자세로 소극적인 태도로 살고 있다. 라고 자신의 비겁한 삶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필기가 되었나요? 프린트에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꼭 필요한 내용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정에서 비켜서 있는 그런 나의 소극적인 소시민적인 방관자적인 그런 나의 삶을 5연에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강하게 한 거 하지 못해요. 강하게 한 거 하지 못하고 옹졸하게 반항한다. 반성이죠. 반성 자,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해주는 사람에게 구청에 있는 공무원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사무소 동사무소 지금은 주민센터라고 부르죠. 그 직원에게도 못하고 그 아래 돈을 받으러 다니는 야경꾼에게 20원 10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냐 1원 때문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묶어놨는데 이발쟁이나 야경꾼은 아주 사회에서 힘이 없는 자 왜소한 자를 의미합니다. 땅 주인 구청 직원 동회 직원 이렇게 네모로 묶은 것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권력 힘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정 좀 힘이 있는 그런 자들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정말 힘없이 약한 자들에게만 이렇게 내가 화를 내고 있다. 반항 옹졸하게 반항하고 있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20원에서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이렇게 점점점 작아지는 그런 표현을 점강 점층의 반대죠. 점강적인 표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작 힘 없는 자들에게만 반항하고 있는 나의 옹졸함에 대해서 적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여섯 번째 언입니다. 조금이라도 권력 힘을 가진 자에게는 못하고 약한 자 왜소한 자들에게만 화를 내고 있는 그걸 반항이라고 표현한 거죠. 반항하는 나의 옹졸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본문 모래야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자 여기 나옵니다. 모래 바람 먼지 풀 이런 존재들은 아주 작은 보잘것 없는 자연물입니다. 나의 그런 왜소한 모습 왜소한 모습을 이런 자그마한 자연물에 대비해서 자조하고 있는 이들보다도 더 작은 것 아니냐 대비라는 말이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차라리 화룡으로 고칩시다. 화룡 보잘것 없는 자연물 그런 자연물을 활용해서 나의 왜소한 모습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거야 이들보다도 내가 더 작은 것 아닌가 라는 그런 비웃음 인거죠. 자 나는 얼만큼 작으냐 이 얼만큼 작으냐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마지막 부분에 말없음 부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향한 자조 섞인 그런 독백 반성 부끄러워 나는 정말 부끄럽구나 모래보다도 모래보다도 먼지보다도 내가 더 작은 것 아닌가 정말 부끄럽고 반성이 되는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 일곱 번째 언 이 뜻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서의 나 그런 나에 대한 자조적인 자기 반성 나는 도대체 얼마큼 작은 것이냐 먼지나 모래들보다도 더 작은 것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왜소한 모습을 보잘것없는 자연물을 활용해서 자조하고 있는 마지막 일곱 번째 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시입니다. 자 요 첫 줄하고 첫 줄 그 다음에 반복한다는 거 그리고 반성 부끄러움 자조 섞인 그런 독백이다 요런 내용 중심으로 여러분이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으면 여러분 프린트 하단에 이제 핵심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요 작품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제 페이지를 넘겨도 될 것 같죠? 자 이 작품의 핵심 정리 형태 틀이 없습니다. 자유시곡 화자의 감정 정서에 충실한 서정시 이고 그리고 다분히 현실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시 입니다. 현실 참여적이다 참여시죠? 반성적 자조적 비판적 자기 스스로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현실 상황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층이 부정 부패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현실 에 대한 비판도 당연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주제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여러분 괄호 소시민적인 그런 삶의 자세에 대한 자기 반성이다 하고 나옵니다. 소시민적인 태도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 방관자적인 태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의 불합리함과 부조리 요런 것을 이제 중심 소재로 했죠. 자 프린트 에 있으니까 같이 보면 됩니다. 자 이제 특징으로 갑시다. 특징 자 대비되는 상황을 제시하여 주제를 강조했습니다. 본질적인 대상과 비본질적인 대상 대비되는 상황 제시했죠. 그래서 주제를 강조합니다. 대비 대조 다 좋습니다. 여러분 프린트 괄호 2번이 여기 3에 나와 있죠. 반복적인 표현 그리고 자조적인 독백을 사용해서 반성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똥글뱅이 2번에 나와 있는 것을 프린트 에 3하고 적으면 되겠죠. 자신의 체험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건들 과거 나의 옹졸한 삶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시도 있었고 조금이라도 권력있는 자가 아닌 너무나 힘없는 자에게 화를 내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체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사건들을 나열했다. 그리고 이제 해제 부분은 자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됩니다. 본문에서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던 것이고 프린트 위에도 있습니다. 해제 끝에서 셋째 줄 본질적인 문제는 맞서지 못하고 본질적 들어가면 되겠죠? 사소한 일에만 분노를 표출하는 자신의 옹졸함에 대해 자조하고 스스로를 비웃고 자기 반성을 하고 있다. 반성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핵심 정리 보았고요. 자 그 프린트 가운데 작품 소화제 과연 여러분이 제대로 이 작품을 소화했는가 묻는 문제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죠. 자 이 작품에서 부정한 권력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시어를 찾아라. 시 본문에서 찾는다면 왕궁 하고 나오겠죠. 부정한 권력 음탕하니까 부정 부도덕 부도덕 하니까 부패 했으니까 왕궁 이라고 쓰면 되겠죠. 2번 화자는 사회부조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못하죠. X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 3번에 나오죠. 시적 화자 자신의 소시민적인 삶 소극적인 방관자적인 삶에 대해 스스로를 비웃고 반성하고 있다. O OX에서 O가 되겠죠. 4번 시적 화자는 부류에 직접 맞서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류에 직접 맞서지 못해 부류에 저항하지 못해 뭐라고 했어요? 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선생님이 강조했었죠? O연에 나옵니다. 절정에서 비켜서 있다. 절정의 삶에서 벗어나 있다. 저항의 한 복판에 있지 못하다. 해서 절정에서 비켜서 있다. 이런 표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있는 첫 시간인데 온라인 수업이어서 운문 문학 중에 하나 한 작품 김수영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를 보았고 등교 수업에서는 다시 산문 문학으로 갈 겁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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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